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개념 다 마무리됐고요. 개념 완성됐고요. 그리고 우리 기출도 어떤 패턴으로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는지 기출 패턴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수능 실전을 연습할 수 있는 주제별 문제풀이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놀라운 문제풀이, 어메이징 문제풀이, 자, 기출 EBS 신의형 그리고 주제별 문제풀이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도 끝났고 그리고 기출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뭐하죠? 이제 실전 문제풀이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문제풀이에 대해서 작년에 선생님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던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유형분류 개념 정리하면서 기출도 다시 한번 꼼꼼한 EBS 연계견서의 분석도 오케이. 그리고 양치기까지. 어우, 놀랍네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강의에서 진행이 다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실력완성이 가장 적합한 강의라고 평을 해주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수강평을 올려주신 우리 수강생 분이 딱 올려준 이 내용이 선생님의 문제풀이의 특징을 딱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강의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당연히 근데 작년 거보다는 좀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지 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단원별 문제풀이나 그런 식의 문제풀이는 안 돼요. 우리가 뭐 수능 시험 문제를 풀 때 단원별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수능은 딱 수능에서 나오는 20개 문제가 나와 있고 그 29문제를 풀기 위한 20개 주제가 있는 거야. 평가원에서는 그 해에 자, 올해 수능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주제를 어떠한 식으로 풀어내는지를 한번 내가 테스트해보겠다. 주제를 딱 빼매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문제풀이 진행은 주제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과학원의 맨 처음 시작 주제가 뭐죠? 대류기동설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맨툴 대류설 나오고 그리고 음향축신법 해적확장설 나와가지고 판구조로 정립과정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지구과학원의 제일 마지막 주제가 뭐야? 우주의 구성에 따라서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주의 물질밀도하고 암호게너지 밀도의 양을 우리가 우주의 밀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것까지 보는 거 아니야. 그럼 각 주제들별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주제에 대한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단원별로 안 돼 있고 주제별 문제풀이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도 이런 그 주제를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그 지구학의 처음 시작인 대륙기동설부터 마지막 끝인 우주의 미래까지 나오는 총 주제 선생님이 총 103개 많은 것 같은데요? 103개 중에서 20개가 나오는 거 아니야. 5분의 1의 확률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그 103개 주제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그러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학원에서 개념은 처음부터 수능 전날까지 끝까지 이 개념은 놓치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 개념이 문제로 유형화된 게 결국은 수능 문제니까 그 와중에 그냥 개념을 알면은 바로 그냥 풀리는 문제가 지구학원에서 절반 이상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지구학에서는 이제 킬러라든가 아니면은 중킬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계산 문제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지구학원에서도 계산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뭐 별의 물리량이라든가 별의 광도나 크기 온도의 비례관계에 비교하는 거나 아니면 허블의 법칙에서 계산하는 문제들 이런 계산 문제에서는 최대한 그 계산해 드리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스킬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주제별 문제풀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속에서 당연히 어떠한 개념이 들어가는지 개념 연습을 할 거고요. 출제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는지 출제자의 생각을 문제 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작년에 이제 기출이 됐던 문제와 그리고 올해 EBS 연계 문제까지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올해 수능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출제가 될 건지 출제 트렌드까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그 주제를 완벽하게 올해 수능 출제 경향에 여러분들의 몸을 맞추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별 개념 항상 선생님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문제만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선행 배경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그냥 개념만 알면 되는 문제 그리고 자료들을 해석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문제 계산이 들어가면은 계산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럼 문제풀의 접근 팁까지 이 강의 안에서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간단한 강의의 특징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 작년 버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주제별 문제풀이는 똑같아요. 출제 주제별로 출제 주제별로 그래서 항상 선생님의 문제는 자 그 출제에 가장 그 주제를 가장 잘 대표해주는 대표 유형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연계교제 문제와 기출 이거는 당연히 같이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신유형 문제들까지 같이 한 세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문제는 거의 절반 이상 문제가 교체가 돼가지고요. 절반이 넘게 문제가 교체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작년에 우리가 개정된 첫 해를 지나고 나서 아하 평가원의 출제 경향은 이렇게 되고 이 주제들은 이렇게 출제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실에서 모두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교재를 완전히 개정을 했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각 대단원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계교제로 풀어봐야 되는 내용들하고 기출에 있는 지문들 중에서 이제 OX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지문들은 다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나왔던 수능특강 지문에 OX를 수록을 했고요. 올해는 올해 이제 연계교제로 나와 있는 수특과 그리고 이미 기출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역적으로 한번 이런 OX 그냥 개념을 알면은 바로 OX가 판단이 되는 이런 선지들은 대단원별로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작년 기출 지문에 그 작년 기출 지문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연계교제 지문을 같이 어 포함시켜가지고 OX 지문도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당년보다 내용도 풍부해지고 훨씬 더 수능 유형에 최적화된 그러한 교제 구성과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는요. 총 주제가 이제 103개 주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어 한 시간에 보통 주제 3개 정도 다룰 겁니다. 한 주제당 3문제씩 있어요. 세 주제면은 보통 9문제 많으면 4개 주제까지 12문제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총 강의는 25강 내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주 강의는 2강에서 3강 정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4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월까지 해가지고 6월 말까지 해서 여러분들 여름방학 전까지 문제풀이 연습을 한번 다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완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제는 핵심 주제가 총 선생님이 잡아보니 작년에는 선생님이 95개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음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이 평가원에 출제 경향을 봤더니 작년 교제에 빠져있던 주제가 아니고요. 이 주제는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나눠서 여러분들이 독립된 주제로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를 좀 나눠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한 8개 정도 추가가 돼가지고 총 103개 주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제당 기본 문제가 3문제. 대표형 문제, 기초 EBS 문제, 신유형 문제. 이런 거 이렇게 이제 3문제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럼 한 주제당 3문제가 있으니까 총 103개 주제하면 몇 문제가 되죠? 본교제 309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다 같이 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본강에서 이제 이런 문제 주제별 문제풀을 진행을 했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또 복습할 수 있는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 문제로 워크북 교제에 한 주제, 똑같은 한 주제당 두 문제를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 복습용 워크북 교제를 따로 선생님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총 103개 주제에 두 문제씩이니까 이게 총 206문제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풀이 교제 강의만 진행을 하더라도 와우, 무려 515문제. 이 515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워크북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지는 않고요. 이건 여러분 복습용으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이 워크북에 있는 문제들 중에 좀 주요한 문제들만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의에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는 주로 본교제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교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주제별 문제풀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컨셉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3개 출제 주제별, 항상 주제별 유형별이지만은 중요한 건 주제별이야. 알겠어요? 그 주제 안에 그 문제가 개념을 묻는 유형인지 아니면은 자료 분석 유형인지 아니면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 건지 뭐 이런 게 나눠지는 거지. 그냥 유형으로 쭉 나눠버리면은 그 유형이 무슨 무슨 미가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한 유형을 나눠야 되는 거죠. 주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 주제 안에서 유형별로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출제 주제별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 유형 문제 한 문제 그리고 기출과 EBS 신유형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주제하고 관련돼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총 3개의 문제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난도 신유형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나왔던 기출을 변형시켰고 올해 연계교제인 EBS 수특 같은 경우는 아직 수능완성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건 반영을 하려야 할 수가 없고요. EBS 수특 연계교제까지 여러분들이 꼭 풀어야 되는 그 주제에 맞는 문제들은 모두 변형을 시켜가지고 문제풀이 교제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 하나만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주제별 개념 연습 그 다음에 연계교제 연습 그 다음에 기출 변형 연습 신유형 연습이 다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문항을 엄선을 했는데 자, 실제 교제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표형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건 해저 확장설의 문제인데 해저 확장설의 가장 대표형 문제가 있어요. 이 대표형 문제는 해저 확장설의 개념을 가장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사항 혹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을 선생님이 문제풀이 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야. 꼼꼼하게 읽으세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중요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밑줄 쳐가면서 여러분도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해저 확장설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뭐가 있는지 핵심 개념을 정리해놨어. 대표형 핵심 개념 문제풀이 팁을 한 세트로 여러분도 연습을 하고 나서 오른쪽에 그러면은 올해 EBS 수특에 있는 연계 문제에 변형 문제를 치러가지고요. 그러면 이 주제가 연계 교재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 연계 문제를 수능에서 연계를 할 때에도 사실은 자료나 그림 연계입니다. 그럼 똑같은 자료를 썼을 때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놓은 거고 이게 만약에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봐봐. 그림들은 전부 다 달라서 다른 형태의 문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해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똑같은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별로 문제풀이를 연습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을 한 세트로 묶어서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수능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공부 테마가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본강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단원 별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출이나 EBS 올해 연계교재 지문 중에서 이제 OX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지문이 있고 없는 지문이 있어요. 만들 수 없는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해석하는 지문들이 있잖아. 그럼 그 자료를 보고서 OX를 판단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OX만 가지고 문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질문이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념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OX 지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개념을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계교재인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OX 형태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OX 지문도 일단 OX 지문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하게 만들어 놓고 뒤쪽에 다시 한번 그 OX가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 그 틀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좀 반복을 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풀이의 특징은 자, 주제별로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그걸 반복을 하자. 하지만 똑같은 반복이 아니고 그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달려가면서 반복을 하자. 그리고 OX 지문을 통해서 기출과 EBS 연계교재로 반복을 하자. 그래서 이 주제가 완벽하게 나의 것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주제별 반복 문제풀이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대단한 별로 옆에 보면 쭉 주제 지문 OX 별로 쭉 각각의 OX 지문을 놓았고 뒤쪽에 보면 이 OX 지문의 틀린 부분들은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반복을 할 수 있도록 교재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워크북 교재는요. 본교재하고 연동이 되게 만들었어요. 본교재 주제가 103개 주제가 있으면 본교재 1번 대륙이동설 대표 유형 문제 기출 EBS 신유형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세트로 돼 있는 세 문제가 한 세트로 돼 있으면은 뒤에도 워크북의 처음 두 문제는 대륙이동설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음향측신법이나 해제확장설 문제 본교재하고 주제 순서가 딱 맞도록 배치를 시켜가지고 한 주제당 본교재에 있는 세 문제, 워크북에 있는 두 문제 해가지고 다섯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풀도록 연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부터 본교재 들어가지 못한 그래도 약간 심화적인 문제들까지 보통 이제 그래도 본교재에 있는 주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 가장 최적화된 문제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교재 워크북 반복, 본교재 워크북 주제별 반복, 본교재 워크북 주제별 반복 이렇게 교재하고 강의를 구성해서 여러분들도 진행을 할 거니까 이 어메이징 실전문제풀이 강의를 지금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랍도록 어메이징하게 실력이 향상돼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풀이 활용법을 하나의 예시로 드려드리면 본교재 어쨌든 주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풀 수 있는 주제를 매일마다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강의 듣는 것도 있지만 하루 일주일에 뭐 두 주제씩 풀겠다. 하루에 두 주제씩 풀겠다. 그럼 두 주제씩 잡아가지고 매일 두 주제면 여섯 문제잖아요. 여섯 문제씩 주제별 문제풀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좀 월, 화, 수, 목, 금 계속하기는 좀 힘드니까 이틀에 한 번씩 그래서 하루에 한 세 주제 정도씩 그래서 월, 수, 금에서 총 아홉 주제를 좀 풀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문제풀이를 문제의 내용을 어떻게 선생님이 자료해석이라든가 아니면 계산 문제라든가 개념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선생님의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어명대화를 만드는 게 선생님의 목표라고 얘기를 해요. 어명대화. 지구과학에서는 적어도 스님 강의를 듣는 우리 제자님들 모두 어명대화 되는 거. 저도 적어도 수능 지구과학에서 문제풀인 만큼은 제가 접근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고 제가 푸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선생님은 무조건 수능에선 만점이 나오죠. 당연히 만점이 나오죠.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간으로 나는 주간에 주제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제를 하루에 한 주제씩 세 문제씩이면 총 6일 동안 주제를 듣고요. 주제를 듣고 그다음에 강의 수강하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이런 식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맞게 그래도 꾸준하게 처음 시작해서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올해 2022 수능도 믿고 듣는 어명대 개념도 여러분들 선생님 믿고 들어서 지금 확실한 개념 잡으셨죠. 기출 특강도 선생님 믿고 강의 들으면서 아 기출 평가원에 출제 경향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구나 믿고 들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죠. 자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선생님 믿고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그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 100세기에 다 걸립니다. 그 모든 주제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주제별로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문제풀이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서 올바른 정답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건지 확실하게 지각 1 만점을 선생님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올해도 믿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능 만점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강의 시간에 아주 좋은 어메이징 실전 문제풀이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